일단 저희는 저희가 한 음식들을 소개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음식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떡밥이고, 저희는 벚꽃탕이고, 소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치킨하고, 노코가 캐리한 에어프라이기로 한 치킨하고, 쉐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목표가, 집가서 요리를 내놔서, 요리실에서 증진한 거라, 동훈이는, 그중에 동훈이가 적실하게 잘했는데, 집가서 동훈에게, 요리를 잘해줬어요.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다른, 다른 부원들이 한, 집가서 한 요리들이에요. 이거는, 제육떡밥을 모여푼 것 같고, 치킨, 제육떡밥, 와, 다음, 요리실의 목표, 요리실의 발전. 이게, 저희 집 가서, 여기에서 했던 요리를, 그들 한 번, 변해봐서, 뭐 말고, 맛이 없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맛이 없었으면, 요리실, 그렇게 해서, 하고 되고요. 저, 이모님들에게 요리를, 베푸지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맨날, 받기만 하고, 그래서 이모님들, 이모님들을 불러서, 같이 한번 먹는 거랑, 마지막 프로젝트 시간에, 고기를 사서, 맛있게, 고기 파티를 하는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아, 이렇게 말려? 얼마 안 되는데? 네, 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요리 프로젝트, 한 번 배가 요리 프로젝트밖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 요리 파티를 제일 만족스럽고, 제일 맛있어서, 다른 요리들도 더 맛있게 만들어봅니다. 너무, 만족해 요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실력이, 많이 누워서가야 하죠. 어, 슬기로워나 멀리 재경": 우리 실력이 되게, 멀리 SA milit market를 봤어. 저, 나중에 이렇게 해보느라, embrace thislà and bear, ose it to the crowd є 우리 감사합니다. 아아, 아아아아, dy meetلا 다시 시 человеч境 Send de Mark